전남도가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합니다.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,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거나 등유나 LPG 등 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이용권입니다. 지원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민등록상 거두지 인근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. 한편 에너지 바우처는 올해 5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. 고맙습니다.